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꾼 백대표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어마무시합니다 노량진 선호도매쪽도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해산물들의 뚜껑을 열어놓으면 바로바로 얼어버리고 깔도 가고 그래서 뚜껑을 안 열어놓고 장사하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뚜껑을 열어가며 어떤 맛있는 해산물이 있나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처음 방문한 곳은 끼칠기둥 앞에 있는 대원스산이에요 처음으로 보이는가? 백옥돔이라고 많이 부르는 옥두어가 보였습니다 옥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녀석이죠 근데 생김새와 맛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키로당 3만원이었고 오리지널 옥돔 참옥돔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은 키로당 6만원이네요 두배죠? 자 이 녀석은 달국입니다 요새 PCN 칩스집에서 요걸로 생선튀김을 많이 만들죠 7kg 한 박스에 2만 5천원인데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자 이 녀석은 금태죠? 눈볼대 아주 조그만 사이즈인데 가격이 꽤 나가요 한 마리에 12,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 마리에 4만 5천원짜리 사이즈도 있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못 꺼내놓는다고 하시네요 뭐 저번주는 한 마리에 6만원짜리도 보였으니까요 말 다했죠? 너무 비싸요 자 이쪽에 있는 성대는 핵감이 가능한 녀석이라고 합니다 키로에 6천원씩이었고 통발로 잡은 북쪽 분홍새우 단새우는 2kg 한 박스에 12만원이라고 하네요 단새우는 알도 먹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청어는 완전 A급인데요 박스에 3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끝물을 맞이하고 있는 무늬오징어 흰 꼴뚜기도 보이는데 3마리 한 박스에 6만 5천원입니다 이 녀석도 횟감용입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시우 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대구입니다 지금 한창 제철을 달리고 있는 이 녀석은 키로당 13,000원인데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선도가 별로 안 좋게 보이네요 사실 선도가 아주 좋은 녀석인데 말이죠 이 녀석은 불볼락입니다 키로당 15,000원인데 횟감으로 사용해도 되는 녀석들인데 얼어가고 있어요 구워먹고 튀겨먹고 매운탕 끓여먹어도 호불호 없이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참복이죠 참복은 키로당 25,000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솔직히 구매하기가 어렵겠죠 손질 때문에 소매 좀 가면 보고 전문으로 하는 점포가 있어요 근데 그곳은 낮에만 합니다 네 녀석은 대원수산에서도 있었던 옥돔이죠 대원수산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작다는 이유로 키로당 48,000원입니다 선도는 뭐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선도고요 옥돔은 6월부터 10월까지가 산랑깁니다 그럼 제일 맛있을 때는 봄이 되겠죠 다음은 핫꽁치입니다 요새 핫꽁치 값이 지속적으로 비싸요 이 녀석들은 한 마리에 5,000원씩인데 좀 더 이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비싸네요 저번주에는 8,000원까지도 나갔습니다 고소하니 맛있긴 하죠 브란지노라는 지중해 농어도 저번주에 이어 갖다 놓으셨네요 상당히 고가죠 1kg당 3만 5,000원입니다 근데 뭐 저는 이 녀석에게 호기심이 안 생기네요 자 다음은 금태입니다 금태입니다 이 녀석이 한 마리에 3만 5,000원짜리 녀석입니다 눈깔이가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다 얼어가지고 동태 눈깔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맛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한쪽으로는 제일 좋은 대구 회떼가 이렇게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서는 회떼기로 유명한 녀석들이죠 횟감으로는 자버 취급을 받는 녀석인데 생각 외로 맛이 좋은 녀석들이에요 한간에 산란기가 6,7월로 잘못 알려져 있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가 볼록하고 알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 녀석들은 지금 이 시기가 산란기에요 그럼 당연히 횟감으로는 맛이 덜하겠죠 그렇지만 알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들은 지금 이 시기 매운탕감으로 아주 좋은 녀석들입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꾸득하게 말려서 졸여 먹는 것도 좋고요 매운탕이나 지리를 끓여도 아주 맛있는 녀석들입니다 대구의 때 강추! 자 다음 녀석은 쏨뱅입니다 불볼락과 마찬가지로 무슨 요리를 해도 아주 맛있는 녀석이죠 키로당 12,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요 이 녀석 역시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동태 눈깔이 됐습니다 자 이 녀석은 날개우징어죠 이거 한 마리가 12.5kg나 나가는 녀석이에요 키로당 25,000원이라고 하시니까 한 마리에 30만원이 넘는 녀석이죠 언제 한번 사서 요리를 해보고 싶은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주도 역시 성게소가 보입니다 도매시장 쪽에서는 성게소를 취급하는 곳이 많이 없죠 오늘은 보스턴에서 날라온 녀석들이라고 합니다 한 팩에 27,000원이고요 가격 변동이 심하게 없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은 씨육기둥 앞에 있는 전국수산입니다 추워갖고 금방 금방 다글다글다글 은이야 낙지가 오늘 얼마 빠요? 낙지 2만 2천원 2만 2천원 오늘 물량이 없는지도 추워가지고 어째 지겼네 가오징어? 갈치 갈치? 갈치역은 16만원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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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네 네 멋있게 줘요 하오리 네 하오리 하오리 1만원 2마리 1만원 1천원 1천원 1만 8천원 1만 8천원 1만 8천원 몇 밑질로 네 몇 밑? 어 18 18 18마리 기름가자님이 오랜만에 나온거 같아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가격이 올라 17,000원 16,000원 오이 비쌌졌네 이렇게 비싼거 처음 보래 비싸요 이것이 저렇게 올랐어요 20마리인데 우리는 무엇이나 다 좀 비싸 단지 싼것이 없어 개장어가 아직도 나와요 장어는 얼마씩이에요 형님? 13,000원 13,000원 병원 25,000원 병원들이 날이 추우니까 깔도 안좋아보인다 아 깔도 안좋고 드글드글드글드글 이런거 15,000원 15,000원 17,000원 아 2만 2만원 네 이런건 15,000원 15,000원 이거 흐르지킨다니까 막 오늘은 흐르지다글 네 오늘 좋은게 뭐가 있나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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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민화 민화 6만원 6만원? 6만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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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2,000원 7마리 15,000원 저건 1마리 15,000원 네 15,000원 도미는 얼마씩 해요? 5,000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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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알대구 고닉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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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할머니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가성비적으로 좋은 물건들이 많으니까 한번씩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찾은 곳은 C7교동 바로 옆에 있는 우원유통이에요 처음으로 눈에 띄는게 갑오징어입니다 오늘 시장에 많은 양은 안보였는데 우원유통에서 갖다 놓으셨네요 5마리가 35,000원인데 먹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그러지 선도 아주 좋은겁니다 자 이 녀석들은 다 안세운데 통발로 잡은게 아니라 그물로 잡은거에요 2kg 한 박스에 25,000원인데 가성비적으로는 이 녀석들이 좋죠 자 황골뱅이 백골뱅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은 물레고등입니다 한 박스에 25,000원씩이구요 지금 알을 꾸득꾸득하게 가지고 있는 이 도루묵들은 올해 들어 가격이 비싸네요 40마리 한 박스에 4만원입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남의 참문어입니다 킬로가 좀 넘는 녀석들인데 킬로당 26,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신다면 동해의 대문어보다는 남의 참문어죠 다음 녀석은 곰치입니다 이 녀석들도 뱃속에 알이 꾸득하게 차있네요 이렇게 한파가 몰아 닥쳤을 때는 뜨끈한 곰치국이 왔다죠 어렸어 어렸어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안철 돼가지고 오늘 물건이 없어 너무 4만원 해당 강원도 거예요 청원 해당 청원 3만원 구름 4만원 이거 봐 색깔 날라가 신선해 보이지가 않네 대구 3만원 대구 3만원 대구 3만원 대구 3만원 해당 병원인데 얘네들은 좀 말르면 안 되잖아 비길로 덮어놨어 2만 5천원 자 곰칼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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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3만원 짜리가 2만 5천원 이게 오히려 더 손해한 갈치 3만 8천원 3만 8천원 3만 8천원 날씨들이 안좋으니까 다들 물건들이 없네 지나갔는데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개짱어가 보입니다 정말 괴물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조금만 더 늦게 잡혔으면은 이무기가 됐을 것 같아요 어 요리해 먹기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런거 한쪽으로는 또 홍어가 보입니다 목포산 참홍어 사이즈별로 키로 15,000원에서 이무기가 됐을 것 같아요 2만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색깔이 아주 곱네요 푹 삭혀가지고 한입 하고 싶습니다 자 이곳은 D7기둥 앞에 있는 금우수산입니다 바지락 바지락 2만 5천원 네 바리비도 2만 5천원 바리비도 2만원 대대기 68,000원 15만원 15만원 물은 33,000원 해당 35,000원 해삼 3만 5천원 해삼 3만 5천원 네 이토라 14만원 14만원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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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만원 20만원 대대기 대대기 스팟은 14,000원 13,000원 네 해삼이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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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화 석화 24,000원 아 큰일 났어요 아들 스팟까지 얼어버린다고 킥벽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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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거 6만원 뒤에 거 7만원 수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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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요새 지속적으로 바다 날씨도 안 좋고 한파가 찾아와서 그런지 해산물의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날이었고요 해산물의 시세도 많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수산시장보다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